안녕하세요 오늘은 콩팥병 중에서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신장병인데 GFR이 42이고 BUN은 60이며 크리아틴은 1.56인 만성 콩팥병인데 요즘은 복수가 차오르는지 체중이 1에서 2kg씩 늘어나고 있어요. 인효제는 60mg 하루 2번 120mg 복용류인데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 식이요법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분은 4구체 여과율이 42이시고 크리아틴이 1.56이신데 복수가 차고 있다. 그래가지고 인효제를 60mg을 하루 2번 드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60mg이면 라식스를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청자분들을 보면 제가 환자분들 병원에서 봐도 이런 식으로 부종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부종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다리 앞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손을 딱 떼면 여기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을 때 그걸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만져봐도 약간 젤라틴 같은 메모리 폼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굳이 꾹 누르고 오래 있지 않아도 그 느낌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종의 이유들 그리고 양상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종을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종이 한쪽 다리에만 생기느냐 양쪽에 다 생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쪽 다리에만 생기는 부종은 일단 한쪽만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인 몸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는 어떤 물리적으로 뭐가 막혔거나 림프구가 막혔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무엇이 막혔을 때는 DBT라고 특히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 혈전이 피가 올라가는 피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게 되면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거나 외상을 당했을 때 한쪽 다리에만 그렇게 생긴다면 그걸로 인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형외과 수술을 한 후에는 그 수술 부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부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수술한 후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특정 수술 부위가 붙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밑에가 부으면서 통증이 하게 된다면 바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외상이 생겼으면 벌써 의사를 보겠지만요. 그리고 암이 있어서 그 암이 다리에 있는 혈관을 막았거나 림프구를 막았거나 아니면 좀 다른데 있는 암인데 그 암이 있으면 지금 말하는 여기 DBT 혈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수암이라든지 아니면 폐암, 대장암 뭐 이런 다른 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암 때문에 혈전이 몸에 생기게 되면 그 혈전이 한쪽 다리 정맥이 생기게 되면 그 정맥을 눌러서 한쪽 다리만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암이 있을 때 한쪽 다리만 부종이 생겼다면 다른 부분에 암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구가 막혔을 때 특히 암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의 부종이 일어났다면 바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수술 후 혈전 가능하고 혈전이 생겼다면 응급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특히 한쪽 다리의 부종과 갑자기 숨이 찬다면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혈전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그게 폐로 가면은 폐로 가서 폐에 있는 혈관에 딱 막히게 되면은 사람이 바로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양쪽 다리에 부종이 생겼다고 하면 양쪽이기 때문에 한 부위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심장의 심부전이 되겠습니다. 울혈성 심부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울혈성 심부전을 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종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수면무호흡증인데 이 수면무호흡증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심장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부종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에 간경화가 있거나 간암이 있거나 이럴 때도 부종이 생기고요. 물론 콩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특히 단백류나 심부전이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단백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나온 사진처럼 굉장히 많이 부으려면 단백류가 보통 하루에 3g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3g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2g에서 3g 이상 나오게 될 때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부전이 심해서 단백류가 없어도 콩팥에 부전증이 있으면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는 한쪽에만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양쪽 다리에 있다고 하면 그런 정맥류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림프종이 있었을 때 양쪽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약물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약물 때문에 일어나는 부종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흔하게 먹는 약들 중에서 부종을 일으키는 약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혈압약, 칼시엄 채널 블라커라고 해서 암노리핀이 대표적인 부종을 일으키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암노리핀보다 약간 빈도는 적지만 그래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다른 칼시엄 채널 블라커인 니페리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으나 가장 흔한 것은 암노리핀 그리고 베타블라커는 그것보다 덜 부종을 일으키긴 하지만 간혹 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요. 클로니린도 그렇게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발생률이 암노리핀보다는 작지만요. 하이드로라진, 민옥시딜 이런 혈압약도 간혹 부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런 약들을 먹고 갑자기 부종이 생겼다면 이걸 끊어보고 한 두 달 정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인 에이사클로비얼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대상포진 때문에 흔히 먹는 약이죠. 그리고 우울증 약인 트라즈돈 때문에 부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외에 다른 약들도 좀 있는데 흔히 보는 약들만 몇 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돼서 부종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장의 기능 저하 때문에 콩팥이 우리 몸에 물을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물의 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컵의 물을 먹는 거를 오차를 범해서 이만큼의 물을 바로 정확하게 소변으로 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컵이 아니라 반 컵씩만 24시간에 오차를 범해도 그게 일주일이면 이런 컵으로 세 개가 내 몸 안에 찬다고 생각하면 부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팥이 기능이 망가졌을 때 그리고 혈압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종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인효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서 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물을 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변이죠. 물론 설사를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서 수분을 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물을 빼는 방법은 소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효제를 사용을 흔히 하게 되는데 콩팥이 문제가 있을 때 콩팥에 부전증이 오신 분들이 혈압까지 상승을 할 때는 인효제가 이 에이스인이미럴 같은 혈압약과 상용을 해서 그 기능을 더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관리에 인효제가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약들이 하는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잘 쓰면요. 물론 부종의 예방 및 고칼륨증 콩팥이 망가졌을 때 칼륨이 올라가는데 이 레이식 같은 인효제는 칼륨을 떨어뜨리거든요. 물론 칼륨을 올리는 스파이너락톤이란 알닥톤이란 이런 약들도 있기는 하지만 흔히 쓰이는 라식스 같은 약은 칼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 부전증이 있는 환자들의 거의 필수적인 약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인효제를 쓸 때는 요산 수치가 상승해서 간혹 통풍을 야기를 하기도 하고 통풍인 환자가 통풍이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콩팥 다음으로 심장 때문에 부종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울혈성 심부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울혈성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이 점점 비대해져가지고 펌프 역할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 초반에는 오랫동안 고혈압을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몇 번 있어가지고 심장의 펌프 역할이 망가지면 그런 펌프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점점 펌프하는 역할이 약해지면서 물이 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났을 때 펌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펌프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심장이 너무 커지면 이 펌프를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프랭크 스타일링 로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근육처럼 우리가 이렇게 펌프를 할 때 요 정도에서는 근육이 되게 세게 펌프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이 정도로 팽창을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펌프를 할 때는 여기까지가 힘들죠. 주축하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어느 정도 심장이 점점 가면서 어느 정도 팽창을 했을 때는 잘 펌프를 할 수 있으나 여기처럼 너무 많이 팽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심장으로 돌아온 피를 충분히 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짜내지 못하니까 심장 반대편 우리가 다리나 팔에서 오는 피가 충분히 짜지 못해서 다리 근육에서 심장으로 오는 그 길이 꽉 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혀서 점점 피가 못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 부종이 생긴 것이 점점 심해지면 궁극적으로 폐에도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울혈성심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에 부염증이 오고 펌프 역할이 저하가 되면 그 펌프 역할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콩팥에는 피가 적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서는 피가 적게 오니까 허혈 감지를 하고 피가 없다고 잘못해서 생각을 해서 피를 만들 수는 없지만 수분을 배설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배설이 줄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그거는 부종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액 안에 물이 더 많게 되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더 많다 보니까 또 심장은 더더욱 펌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심부전과 심장의 부전증이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인효제를 엄청나게 많이 써서 이 곡선으로 넘어간 이 부위만큼의 물을 빼주게 되면 다시 심장이 이쪽으로 오면 다시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이 더 잘 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콩팥도 일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인효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심장의 부전증이나 간경화가 와도 같이 부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간경화, 심부전 그 두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콩팥에 시그널을 보내고 콩팥은 궁극적으로 물이 없다고 잘못 인식을 해서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의대생이나 내과 의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잘라먹은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부종이 생기면 그것이 한쪽에 있을 때는 어떤 암이나 어떤 막는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양쪽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면 콩팥병이나 심부전, 간경화 등의 그런 이유들로 부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정말로 1차 원인으로 부종을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콩팥이 시그널을 잘못 받아서 콩팥이 부전증이 중간 결과인지를 구별을 해서 첫 번째 원인을 제대로 치료를 해야 적절한 부종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부종은 인효제로 치료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인효제를 어느 정도 써가면서 그 부종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 원인에 대한 치료를 꼭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부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이 계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